삼성의 핵심 가치 삼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CSR 활동을 하다 보니 그 효과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에 연계하여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삼성의 소프트웨어 교육 노하우로 청년들이 IT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섭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겐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취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국내외 기능 올림픽 후원을 통해 국내 기능인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엔 삼성의 제조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제공해 함께 성장해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상생의 선순환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스타트업 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위해 안내견을 양성하고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의 임직원들은 각 사업장에 마련된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장애, 결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와 함께하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라는 믿음 그 변함없는 가치를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